자수 한 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에서 온 K-POP 여전사입니다. 솔지씨를 모십니다. 반갑습니다.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 솔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솔지씨가 8옥타브의 고음으로 저 와인잔 깨기에 도전합니다. 그럼 제가 도전하기에 앞서서 목을 조금만 풀고 가도 될까요?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. 곧 집어보고 싶어진 것도 아냐. 이제 좀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도전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저 목을 한 번만 좀 더 풀고 가도 될까요? 이 마음 찾아가면 함께 조금만 머물러 줄래. 이제 다 풀린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전! 다시 조금만 풀고 가도 될까요?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. 곧 집어보고 싶어진 것도 아냐. 멈춰주십시오. 멈춰주세요. 저기 멈춰주세요. 저기 신곡 공부할 거면 들어가세요. 들어가십시오. 신곡 공부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들어가십시오. 내가 아는 사람 중 세 번째로 미친 사람이 손데이 아메리카의 중요한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는 겁니까? 무리카